오래전에 전에 내려오는 수도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어떤 그 사막의 수도사가 한 번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수도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품었던 얘기들을 끄집어냅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회계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수도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금 그 수도사가 이 젊은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자네는 바지가 구멍이 나게 되면 버리는가? 그때 그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 수선해서 꿰매서 다시 입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자네는 그 하찮은 바지 하나도 그렇게 아끼고 다시금 수선해서 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수선해서 서신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선해서 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참 보달 끝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수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잡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고려배 속에서 수선하셔요 사흘 동안 수선하셔서 다시금 토하게 하시고 서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개별하시는 대로 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물인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원래부터 거룩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씻어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글찬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서민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천민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듬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야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듬어서 교회가 존경받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참 무식했습니다 많은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교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좋지 못한 인습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이 환호하곤 환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느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수선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07년 한국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2년도에 원산에서부터 굉장히 부흥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 성교사인 하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다가 회계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합니다 함께 회계하는 귀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다가 바로 그 불길이 점점점 번져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길손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운동과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대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곳은 지금 평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양 가시면 김일성, 김정일이 손벌리고 있는 큰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에 있던 자리예요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놀라운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변했지만은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애국운동이었고 한국 교회에서 볼 때는 정말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5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1,600만 한국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00만이 천도교인들이었어요 천도교가 이 설명은 가장 큰 종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20만 정도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1.3%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는 신앙이 있고 신앙은 곧 애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인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1907년이 없으면 1919년은 절대로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교회가 각성함으로 말면 아마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글쓰원들이 달라짐으로 말면 아마 우리 사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올림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면 아마 3.1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애국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후에 보십시오 지금도 70년 전만 하더라도요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저도 그때 살았습니다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잘 살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여행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있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우리가 휴게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유럽에 가보세요 휴게소 형편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면 아마 개화되게 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셋째 아들이 여러분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레아라고 하는 것 안에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르빈, 시몬, 레비, 유다, 이사갈, 스블론 여섯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레아게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성의 말씀을 보시면 레비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별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귀한 성의를 맞이해서 레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의 말씀 첫째는 보시면 레비는 가장 강하고 폭력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위해서 애스를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 이유 없이 장기 체류하게 돼요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 가정에 큰 환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몬과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내 누이를 원하게 된다면 할례를 받으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자기 누이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가 할례를 다 받게 만듭니다 할례를 받고 나서 표피를 베고 나서 고통도 하고 있을 때에 싸움하지 못할 때에 이 시몬과 레비가 가서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물론 디나라고 하는 누이가 동봉 누이죠 레아게도 태어난 그 누이였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아마 굉장히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시몬과 레비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처단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열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오는데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과 레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칼을 쓸 때마다 폭력이 나타나요 그들은 폭력을 위하여 칼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가 돼요 어쨌든 바로 그 기도 속에서도 이 레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레비 자손이라고 하는 레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비의 바로 이게 자손들입니다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짜예요 이러면 레비 자손들 보십시오 레비 지파를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이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기 위해서 호립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년을 있다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새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 읽글 신을 만들자 라고 해서 아론을 꼬덕해 가지고 아론이 전부 금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들어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모세가 두 돌비를 깨트렸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금 송아지를 다 부셔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타서 사람들을 하여금 다 마시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3천명을 죽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면 레비가 가서 다 죽여요 레비 지파가 다 죽입니다 그만큼 레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레비의 다시 말하면 DNA를 계승받아 가지고 폭력적이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레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협기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에 관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런 모세를 잘 보입시오 모세 속에도요 레위의 DNA가 다분히 있어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처죽이고 도망갑니다 이런 만일에 그 강함이 없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이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이끌게 만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레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강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시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어중이떠 중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귀족이 있습니까 학자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전부 다가 3개 이상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마트였습니다 마트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도 잘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세리가 되었습니다 마트의 다른 이름이 뭐죠? 마트의 다른 이름은 레비예요 제가 볼 때는 마트에서 다분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봅니다 그런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리로서 일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보지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 보악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뽑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열두 사도가 힘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격 말씀 보시면 또한 세배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구보가 있습니다 이 야구보 요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누가 보면 구장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불내려가지고 멸망시켜 버릴까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배대의 아들들 바로 야구보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어요 얼마나 파악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얼마나 파악했습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수선해서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조금 독한 데가 있어야 뭔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가 그런 어떤 독한 면을 가지고 있었고 강인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강인함이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김익준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부흥사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황해도 안악 사람이었는데 아주 집안이 부잣집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김익두가 어릴 때 나이가 6살 되었을 때 서당에 다니면서 4서 3개월 주주를 웰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김익두가 과거에 급제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과거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낙담이 되었던지 그 아버지가 낙담으로 말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 집안이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익두가 장가를 들게 됐는데 장가를 들고 나서 자기 친구가 공장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 자금을 갖다가 출자를 하고 또 거기다 보증을 썼대요 그런데 망해버리고 말았네요 아무것도 없이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포악했던지요 평양에 나가서 사게 되는데 평양에서 장날만 되면 사람들에게 가량이를 쫙 벌리고 서가지고 장에 갈 사람들은 내 가량이 밑으로 지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평양 장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김익두 다리 사이로 지나가야 들어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평양 사람들이요 장날이 되게 되면은 새벽에 일찍 가서 이 선왕단 가서 비를 떼입니다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서양 선교사가 자기에게 뭘 하나 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도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 전도지를 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스왈론 선교사인데 이분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김익두가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평양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얼마나 평안도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항상 그분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성령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는 그 얘기였습니다 이름 보십시오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지만은 폭력적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서 수선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제가 두 번째로 볼 것은 레비지파는 가장 거룩한 지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숙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파를 개수하게 만드세요 지파를 개수했다는 얘기는 머리를 헤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헤아립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지금 헤아리는 거예요 참 묘한 것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헤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레비지파만은 헤아리지 말래요 왜요? 레비지파는 전쟁에 버리지 말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쟁에 나갈 때는 레비 같은 사람이 나가야 해요 칼제비 나가야 합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강한 사람이 나가야 해요 그런데 가장 칼을 잘 쓰고 가장 강한 그 바로 그 지파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칼제비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적이고 강한 사람이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비지파를 아론에게 가서 모든 그 세례 성찬의 일을 바로 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까지 칼제비였지만은 제사도 없는 그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칼을 휘둘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레비에게 지금까지 그 칼제비가 칼을 흔들게 만듭니다 왜요? 제사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해요 소를 잡아야 하고요 양을 잡아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죽였지만은 이제부터는 그 칼을 가지고 성례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면 레비지파는요 잘 아시는 대로 레비의 후손들입니다 피는 절대로 못 속여요 그들은 칼을 써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칼을 시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피를 많이 받습니까 피보기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피보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DNA가 완전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양을 잡을 때마다 소를 잡을 때마다 얼마나 피를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뿌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한 모든 습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성례에 거룩한 일에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꿔주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사실 야곱이요 세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장세기 35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 모든 식설들에게 베데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베데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 볼 때에 자기의 딸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례 할 일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었다 할 일을 이용해서 살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힘든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베데로 올라가자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와 레위 지파가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이용해서 살인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십시오 가장 못된 아들이 가장 폭력적입니다 가장 칼을 많이 쓰고요 가장 피를 많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레위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레위가 다 있어요 멀리 볼 것 없이 내 자신을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쁜 그 내 악함이 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아는 악함이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에 하나님의 예배에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에 6절 말씀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열두 지파가 동명을 맺어요 전부 땅을 다 분할받습니다 이 지파는 여기다 저기 지파는 여기다 다 땅을 분할받아요 땅을 다 분할해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요즘 같으면 부동산이 최고인데 땅을 하나도 안 줬어요 왜 안 줬습니까 땅을 가지지 말고 전부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제사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후퇴 나오십니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응집력은 폭력성을 더하게 한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안 오면 더 폭력적이 돼요 우리나라 형법 114조에 보니까 범죄단체 조직의 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범죄단체는요 나쁜 짓 안 해도요 조직 그 자체가 죄예요 조폭들 보십시오 항상 몰려다니잖아요 왜 몰려다닙니까 몰려있으면 훨씬 더 폭력이 강해져요 하나님께서는 폭력적인 바로 레위 지파에게 모여있지 말고 흩어버려서요 그들의 폭력을 전부 활용합니다 각 지파에 가서 성리를 행하라고요 제사하라고요 거룩한 일이 담당하라고 그렇게 쓰시는 것이에요 모아 놓으면 아주 악한 폭력이 되지만 흩어놓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거룩한 일이 쓰임받는 힘이 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민숙이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윈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 적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가 아니라 가장 못된 가장 폭력적인 가장 칼을 잘 쓰는 바로 그 사람들을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속에 레위가 있잖아요 가장 악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듬어서 하나님이 수순하셔서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박이 초기에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미신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폐쇄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대변군의 폐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모든 문을 닫아 놓는 것이에요 얼마나 외국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무시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교회가 먼저 들어갔고요 중국은 훨씬 훨씬 더 없었어요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참 묘한 것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884년도에 알렌이 한국에 들어오고 1945년 다시 말하면 해방될 때까지 우리 한국 땅에는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머물러서 보금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묘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참 우리들에게는 이상합니까 더더구나 1500명 가운데서 3분의 2가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었어요 지금도 잘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하나 여자가 더 많아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정말 레비 같은 못된 사람이었지만은 레비 지파처럼 제사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망을 지키게 하고 제사를 돕게 하고 이렇게 레비 사람들을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세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태카진 족속이오 왕같은 제사정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참으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가운데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러면 잘 아시는 송정미의 축복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절만 하겠습니다 2절 서로 축복하면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2절입니다 2절 삶을 믿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2절 hoc 네 영혼 통해 3절 사랑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린 더 이상 폭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인하는 칼제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하시고 태카신 족속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단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인돈 박사 우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남선교의 대부라고 말하고 있는 유진벨 선교사의 사위예요 사위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인요한 박사의 할아버지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어떤 독립운동이라든지 교회를 얘기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돈 박사가 하는 얘기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교회는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미 독립운동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한국 기독교인들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신앙으로 말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3.1운동은 철저하게 신앙운동이에요 우리 부활신앙과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바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운동교회를 보십시오 육당 최남선 선생 바로 그분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다는데 육당 최남선 선생이 우리 교회 교원이었잖아요 바로 길 건너가면 지금 고깃집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육당선생이 살던 집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바로 3.1운동이나 모든 독립운동에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교회 교원이었거든요 여러분 33년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생존하고 계시던 이갑선 선생이 우리가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약국장으로 있으면서 세브란스 병원 전체를요 바로 독립운동 3.1운동에 참가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대요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말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의 레비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후의 레비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삼기고 거룩한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고 현대의 레비 집화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칼제비가 아닙니다 더 이상 폭력적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에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게 하고 K컬처, K가 세상에 나가서 환호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변합니다 성경으로 말면 아마 회개한 바로 그 붕운동이야말로 3.1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옛날의 폭력적 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삼기며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레비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레빈입니다 우리는 레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며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이에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레빈이어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의 레비처럼 보살 것 없고 폭력적이고 무식하고 미신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면 아마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백성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전의 레비를 버리고 이후의 레비로서 우리가 레빈이다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자리 끌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